또 목격담인 것 같은데요. 읽어주세요. 김정훈님. 이름은 남자분인데. 석진 오빠 완전 멋져요. H대학교에서 지나가다 실물 영접했는데 너무 잘생겨서 소리를 못 질렀어요. 그래서 한이 맺혔다는 슬픈 일이. 영스에서라도 할래요.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꺄 내 맘속에 처참. 자장. 나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자연스러워요. H대학교이면 모교?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 10년. 10년은 아니구나. 한 10년 전까지는 마포에 있는 H대학교 근처에서 제가 살았었어요. 가족들이랑. 코앞에서 뵀었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목격담이에요. 임상웅 팀 목격담입니다. 2007년도. 와 오래됐어요. K본부 무공족구 외전 촬영 때. 함께했던 족구 선수입니다. 그때 따뜻하게 밥 먹었냐 물어봐주셨던 게 아직도 생각나네요. 저는 벌써 결혼을 해서 하나의 아빠가 되었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미담이 좀 많네요. 아마 여기 작가님께서 적당히 필터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 진짜 좋은 분이니까. 미담이 많은 거죠. 필터링 없어도. 이야 또 목격담이에요. 캬 읽어주세요. 네. 속진 씨. 작년 10월에 지인 결혼식장에서 봤는데 사람들에게 사인도 해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완전 매너남이라고 그곳에 있는 여성분들 전부 반해서 날리더라고요. 역시 잘 된 사람. 아 미담 지겹다. 지겨워. 지겨워요. 이제부터 비난하는 걸로 받아보겠습니다. 10년은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그때 결혼식을 해서 제가 사회도 보고 그랬을 때가 몰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장담하게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했었죠. 한정환 님이 오늘 하배우 님 미담 특집인가요? 그렇습니다. 와 진짜 특집이에요. 7622 님. 저는 그 평일에 광명에 있는 조립 가구 파는 곳 있잖아요. 거기 갔다가 아니 어디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진짜 돌아다닐 때 아무도 저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만의 착각. 네. 근데 이렇게 다들 보고 계셨구나. 거기 갔다가 하석진 님 봤어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사진 찍고 싶었지만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몰릴까 봐 꼭 참았습니다. 또 배려왕. 거기엔 또 누구랑 가셨어요? 그때는 그 근처에 사는 저랑 친한 형님이랑 가서 제가 가구에 처음으로 관심을 기울일 때였는데. 그때 뵀었구나. 그때도 막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둘둘 말고 왔는데. 티가 나나 봐요. 제가 LED 스위치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아 진짜 능청능청. 다음 거 읽고. 석진이 형 작년 10월 말 해운대 국밥집에서 봤는데. 이런 걸 봐야 돼요. 와 진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네. 소주 많이 드시는 거 봤어요. 술 잘 드시는 것 같던데요. 술 잘 드시죠. 술 잘 드시고 좋아하시고. 술이 세요. 소민 씨가 술을 아예 못 드시잖아요. 거의 못 하죠 제가. 그래서. 그래도 그때보단 조금은 조금은 해요. 장은희 님이 크리스마스에 삿보로 놀러 갔다가 오타로 가는 열차에서 학석진 씨를 봤어요. 저는 학석진 씨가 맞다. 친구는 아니다. 한참을 얘기했는데 저와 친구 중 누가 맞는지. 오늘 그 답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삿보로? 삿보로요. 오타로. 일본인이랑 헷갈리신 게 아닌가요? 가신 적이 없어요? 글쎄요. 아하. 이거 노코멘트군요. 아니 노코멘트래요. 노코멘트. 아니요. 노코멘트까지는 아니고요. 친구는 맞다.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할 정도로. 헷갈린 거죠. 헷갈린 경우네요. 넘어가는 걸로. 백정원 님. 와 이렇게 목격된 거는 연예인 처음. 저도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거의 정치인 수신 같아요. 와 진짜 많아요. 진짜. 안준홍 님. 석진 형님. 프랑스 파리 부하케트에서 소보로빵 7개 포장하시라고. 인제부터. 인제 알겠어요. 다음날 만나면. 이제 알겠어요. 이제부터 이거 목격탑을 만들고 계세요. 청취자분들께서. 파리 부하케트에서 소보로빵 7개요. 와. 야. 만나면 제가 우유 한 잔 살게요.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약 한 달 뒤에 다시 나오면은. 목격단 특집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서 나오는데. 거의 무서울래. 오빠 어딜 가던지 계속 지금. 저는 빵집에서 소보로빵 7개를 산 적이 없고요. 이야. 지금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이거 봐봐요. 네. 눈물 나요. 진짜로. 너무 웃겨요. 정소라님이 맛집에 하석진님 싸인 진짜 많던데. 진짜 잘 돌아다니시네요. 아 예. 제가 근데 음식점에는 자주 맛있는 집을 많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목격단 특집 처음 아닌가요?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 갑자기 코너가 생긴 것도 처음이고요. 김미라님이 진짜. 이쯤 되면 하석진과 걸어서 생긴 속으로. 걸어서 생긴 속으로. 와 너무 웃겨요.